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터폰 산유라의 뻑 하요 피터폰 산유라 인사드립니다 네 유라씨 음악이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노래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네 음악은 사람의 건강을 돕는 어느 보약보다도 더 깊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악과 네 그래서 우리 뻑가요 시청자분들께 지금부터 보약을 음악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보약과 음악이 그게 있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뻑가요에 보약 한 채를 들고 오신 가수가 계시다면서요?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멋쟁이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중후한 멋이 나오는 가수분입니다 무엇을까요? 멋쟁이 가수 윌정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니가 떠났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 보였네 니가 떠났던 그날 참아 울지 못한 마음은 아쉬움 때문이었네 니가 떠난 그 다음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혼자라는 아픔만이 내 곁들로 밀려왔네 내 곁을 떠나버린 마지막 순간 보내야 했던 마음은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내일이 찾아와도 너는 나를 찾지 않겠지만 내일이 찾아와도 나는 너를 기다릴 때야 나는 너를 기다릴 때야 나는 너를 기다릴 때야 내 곁을 떠나버린 내 곁을 떠나버린 마지막 순간 보내야 했던 마음을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내가 내 곁을 떠나버린 내일이 찾아와도 너는 task Mai 내일이 찾아와도 음 나는 너를 기다릴 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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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기다릴 때야